편지 한 장 때문에 전재산을 내놓은 남자의 이야기 편지 윌리엄 서머셋 모음 출판사, 범우사, 이호성 옹김 오늘은 윌리엄 서머셋 모음의 단편소설 편지를 소개합니다. 편지의 저자 서머셋 모음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영국인으로 아버지는 주불 영국대사관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서머셋 모음은 유년 시절을 파리에서 보냈는데요. 불행하게도 9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11살 때 아버지마저 병사하면서 홀로 남게 됩니다. 그 후 목사인 숙부 슬하에서 자라면서 허약한 체질과 말더듬이로 고생하는 등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죠. 10대 후반에는 폐결액으로 요양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롭고 불우한 창소년기의 경험은 그의 작품 인간의 굴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서머셋 모음은 건강을 회복한 후 독일 유학을 거쳐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외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생활을 했지만 문학의 뜻이 있었던 그는 의사로서의 경험을 소재로 쓴 장편소설 렘버스의 라이자가 성공하자 의사 직업을 접고 작가로서 새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가로 전업한 서머셋 모음은 1897년 렘버스의 라이자로 등단한 이후 1899년 첫 단편집을 출간했고 그 이후에 20편에 이르는 장편과 100편이 넘는 단편을 썼는데요. 무척 짤막한 단편이 있는가 하면 오늘 소개할 편지처럼 중편이라고 할 만큼 볼륨감이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작품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죠. 서머셋 모음의 작품은 늘 인간성의 모순을 파헤치는 주제가 돋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편지에서도 그러한 주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머셋 작품의 가장 큰 미덕으로 꼽히는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다는 장점 역시 함께 감상할 편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편지는 마음의 비밀과 사건의 비밀 등 새로운 비밀이 밝혀지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전개를 펼치고 있죠. 속이는 자와 속아주는 자 모두 비밀을 감춘 채 반전의 순간을 맞이하는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한 장의 짧은 편지에 얽힌 사건의 진실과 편지를 둘러싼 인물 간의 이기적인 행보를 담고 있는 작품 서머셋 모음의 편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리는 일백을 헤아리는 인종의 합류점이다. 온갖 색깔의 사람들이 귀에 거슬리는 거친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러나 리플리 조이스 네일러 법률 사무소 안에는 쾌적한 서늘함이 감돌고 있었다. 침침하고 먼지투성이인 거리의 소음 대신에 아늑한 고요가 있었다. 조이스는 전형실 테이블 앞에 선풍기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앉아있었다. 의젓하게 의자에 몸을 기대고 두 팔꿈치는 의자 팔걸이에 걸쳐놓고 쭉 뻗친 양손의 손가락 끝을 얌전하게 합쳐 모으고 있었다. 그는 정면 긴 선반에 꽂혀있는 달아빠진 팔레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찬장 위에는 각각 변호 의뢰인의 이름이 쓰여있는 칠을 한 네모난 관이 여러 개 놓여있었다.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오시오. 흰천으로 된 옷을 말숙하게 차려입은 한 중국인 직원이 문을 열었다. 크로스비 씨가 오셨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한마디 한마디에 정확한 악센트를 붙여서 말했다. 조이스는 그가 사용하는 상당한 범위의 어휘에 대해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왕지성은 원래 광동성 출신이지만 그레이즈인에서 법률을 공부했다. 장찬은 그 자신도 개업할 작정으로 견습삼아 1, 2년 계획으로 리플리 조이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흠잡을 때라곤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조이스가 말했다. 그는 일어나서 손님과 악수를 하고는 앉으라고 권했다. 손님은 의자에 앉아 빛을 온몸에 받았으나 조이스의 얼굴은 여전히 응달져 있었다. 본래 말이 없는 그는 이때도 꼬박 1분 동안이나 묵묵히 로버트 크로스비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크로스비는 능이 180cm가 넘는 거구에 어깨가 떡 벌어진 강건한 근육질의 사나이였다. 그는 고무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운동삼아 규칙적으로 재배지를 걸어서 돌아다녔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긴장을 풀기 위해 테니스에 열중했기 때문에 당당한 체격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온통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털이 빼곡하게 난 손발과 맵시 없는 구두가 워낙 커서 저 커다란 주막으로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다면 연약한 탐일 사람 따위는 영락없이 죽고 말 거라고 조이스는 멀거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크로스비의 파란 눈동자에는 그런 사나운 기색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었다. 부드럽고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듯한 눈 넓적하고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평범한 얼굴은 오히려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정직해 보였다. 그러나 이때 그의 얼굴에는 매우 침통한 기색이 영역해 사뭇 우울한 표정이었다. 지난 밤에 주무시질 못한 안색입니다.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조이스는 이때 처음으로 크로스비가 테이블 위에 벗어든 낡아 빠진 폭넓은 중절모자에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의 눈은 이 손님이 입고 있던 붉은 털투성의 가랑이를 드러낸 카키색 반바지 넥타이도 매지 않은 목트인 테니스 셔츠 소매끝을 접어올린 떼묻은 카키색 자켓 등속을 훑어보았다. 고목나무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다가 그 모습 그대로 뛰쳐들어온 것처럼 보였다. 조이스는 눈살을 약간 찌푸렸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침착하셔야지요. 오늘 부인은 만나보셨나요? 아니요.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되어 있소. 그런데 제기랄 이건 너무하지 않소. 아내를 체포하다니. 뭐 부득이한 일이겠죠. 하고 조이스는 나지막하고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허 참 보석으로 내보내줄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워낙 중대한 사건이 아닙니까? 허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내 아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 경우 버젓한 여자라면 누구나가 하는 당연한 일이 아니오. 열 여자 중 아홉 가지는 그런 용기가 없다뿐이지. 레즐리 같은 그런 얌전한 여자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소. 파리 한 마리 죽이지 못할 여자인데 여보시오 이거 참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오. 난 집사람과 부부가 된 지 그럭저럭 12년이나 됐어요. 그래 집사람을 내가 모른단 말이오? 그 녀석 내게 잡히기만 해봐. 모가지를 비틀어 당장 죽여버릴 테니. 당신인들 안 그러시겠소? 하기야 누구나 다 당신 편을 들고 있기는 해요. 하문들을 좋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도 부인을 구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배심원이나 재판관까지도 법정에 나서기도 전에 벌써 무죄 석방으로 결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에서 열 가지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고 크루스비는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 구속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틀려먹었어요. 게다가 가엾게도 그만큼 여자를 괴롭혔으면 됐지 재판이라는 실현까지 받게 하려는 의도는 또 뭐요? 내가 싱가포르에 온 이래로 남자건 여자건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야 부인께서 하신 일이 정당하고 말고요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 주일 미결로 처박아둔다는 건 정말 대먹지 않았어요.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어쨌든 부인께서도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자백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물론 지독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당신이나 부인에게도 정말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고 크루스비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렇지만 살인을 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문명인의 사회에서는 재판이라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해충을 근절하는 것도 살인이 되겠네요. 아내는 말하자면 미친 개 한 마리 죽이는 셈치고 그 녀석을 죽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조이스는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대어 안고 다시 한 번 열 손가락 끝을 합쳐 모았다. 그것은 마치 고리진 지붕 모양 이었다. 잠시 동안 그는 말이 없었다. 만약 이걸 말씀드리지 않으면 법률 고문으로서 당신에 대한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만 하고 그는 마침내 냉정한 갈색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로서는 좀 마음에 걸리는 점이 한군데 있습니다. 즉 부인께서 하몬들을 사살하셨는데 그것이 단 한 발 이었으면 문제는 간단히 처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인께서는 여섯 발이나 쏘셨단 말입니다. 그건 지극히 간단하지 않소. 그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요. 하긴 뭐 그럴 테지요. 하고 조이스는 말을 이었다. 저도 물론 수긍이 가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을 눈감아 버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쯤 제 3자의 입장에 서본다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입니다. 가령 제가 국법상의 검사라고 한다면 제가 집중적으로 심훈할 것도 바로 이 점일 테니까요. 이것 봐요. 그런 싱거운 소린 작작 좀 하시오. 크로스비의 말에 변호사인 조이스는 날카로운 시선을 그에게 던졌다. 조이스의 입술 언저리에는 얼핏 미소가 어렸다. 크로스비 이 친구 나쁜 녀석은 아니지만 그리 현명하다고는 할 수 없겠군. 아니 뭐 그리 대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고 조이스는 말했다. 그저 말씀드려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젠 그리 오래 걸릴 건 없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면 부인과 함께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셔서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무죄라는 건 뻔합니다. 무죄라는 게 뻔하지만 이런 재판은 여간 고달픈 일이 아닙니까. 두 분께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크로스비는 처음으로 피식 웃었다. 그리고 이 미소는 이상하리만큼 그의 얼굴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투박함은 사라지고 다만 그의 선량함만이 나타나 보였던 것이다. 집사람은 정말 용쾌 견뎌내고 있어요. 용기가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부인의 자제력에 놀라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결단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는 크로스비 부인이 구석된 이래 변호인으로서 여러 차례 부인과 만날 필요가 있었다. 부자유스럽지 않게 만반의 편의는 제공되고 있다지만 여하튼 수용되어 있는 것이 형무소이고 살인범으로서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몸이고 보니 정신적으로 그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여도 놀랄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시련을 태연하게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았다. 많은 양의 독서를 하는가 하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운동도 하고 당국의 허가를 얻어 지루한 여가의 심심풀이로 해왔던 베게닌 레이스를 여전히 만들고 있었다. 조이스가 면회하러 갔을 때에는 부인은 서늘해 보이는 산뜻한 옷을 입고 머리도 곱게 빗질하고 손톱에는 매니큐어까지 칠하고 있었으며 태도도 사뭇 침착하였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오는 사소한 불편을 농담쪼로 이야기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역시 부인이 건실하게 자라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튼 그에겐 천만 뜻밖이었다. 그녀가 유모 감각을 지니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는 그녀와 각별히 친한 것은 아니지만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다. 싱가포르에 나오면 그녀는 대개 그들 부부한테 식사하러 왔으며 한두 번은 그들 부부의 해변 방갈로에서 함께 주말을 보낸 적도 있었다. 두 쌍의 부부는 친밀하다고 까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잘 아는 처지라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로버트 크로스비는 싱가포르까지 곧장 달려와서 불행한 아내의 변호인으로서 제발 발벗고 나서달라고 조이스에게 간청한 것이었다. 그가 부인에게서 처음으로 들은 사건의 전말은 후에 이르러서도 부인이 털끝만큼도 진술을 바꾸는 일 없이 한결같았다. 참극이 있은지 몇 시간 뒤나 그리고 지금이나 부인의 진술은 똑같고 침착했다. 부인은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논리 정연하게 말했으며 겨우 드러나는 마음의 혼란이라고는 한두 가지 일을 진술했을 때 살짝 얼굴을 붉히는 정도뿐이었다. 도저히 연약한 여자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30대 초반의 가냘픈 여인으로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예쁘다기보다는 우아한 모습이었다. 손목이나 발목은 무척 가냘펐고 전체적으로도 몹시 야이어서 손등에는 흰 피부 위로 뼈와 푸른 정맥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였다. 얼굴은 핏기가 없어 창백해 보였고 입술은 파리해 보였다. 눈빛은 전혀 사람의 주위를 끌지 않았다. 열분 갈색 머리는 숱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살짝 외부져 있었다. 그것은 조금만 손을 대면 대단히 아름답게 보일 머리였을 테지만 크로스비 부인은 그런 생각을 해낼 여인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조용하고 쾌활하면서도 조금 더 주제넘게 구는 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인이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꽤 매력있는 여인이었다. 만약 그녀가 세상의 인기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몹시 수줍어하는 그녀의 천성 탓일 것이다. 고무재배업자의 쓸쓸한 생활을 생각하면 그녀의 그러한 천성은 당연한 듯 보이기도 했다. 그녀 자신의 집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경우에 그녀의 조용조용한 거동은 더욱 그녀를 매력있는 여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조이스 부인은 그곳에서 두 주일 동안 머무르고 돌아왔을 때 크로스비 부인은 정말 호감이 가는 부인이라고 진정으로 남편에게 말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분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를 한번 알게 된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양의 독서를 하는지 얼마나 쾌활한 여인인지 놀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살인을 한다는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조이스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리 걱정할 건 없다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여 로버트 크로스비를 돌려보냈던 것이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자 재판 조서를 펼쳐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샅샅이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현재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로 말레이반도 남단 싱가포르에서 북쪽 페낭섬까지 클럽이라는 클럽 식탁이라는 식탁에서 논쟁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크로스비 부인의 진술은 극히 간단했다. 남편은 사업차 싱가포르에 각오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은 그녀 혼자였다. 늦음하기 8시 45분 쯤에 홀로 식사를 마치고 안방에서 레이스를 뜨고 있었다. 안방은 베란다에 연결되어 있었다. 하인들은 울타리안 뒤쪽에 있는 자기들 숙소로 돌아간 뒤였으므로 방갈로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뜰 안에 자갈길을 밟는 발소리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동차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화를 신은 발소리가 원주민 이라기보다는 백인 같았다. 그렇다면 이 밤중에 도대체 누가 찾아왔을까? 그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방갈로에 이르는 낮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나더니 베란다를 가로질러 그녀가 앉아있던 방문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는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램프에는 가시에 씌어져 있었고 사나이는 어둠을 등지고 서있었다. 들어갈까요? 하고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를 듣고도 아직 그녀는 누구인지를 몰랐다. 누구시죠? 그녀는 뜨개질 할 때에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을 벗으면서 그렇게 물었다. 조프 하몬드 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일어나서 진정으로 그와 악수를 했다. 그의 방문은 그녀에게는 조금은 특박기였다. 이웃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녀나 남편도 별로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오. 또한 그녀로서도 이 몇 주일 동안 그를 만났던 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에서 8마일쯤 떨어져 있는 구멍나무 농장에서 관리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하필이면 왜 이런 늦은 시간을 택해 자기를 찾아왔는지 부인은 수상하게 생각했다. 남편은 안 계세요. 오늘 밤 싱가포르에 가실 일이 있어서요. 그러서도 그의 방문이 일단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아 이거 미안합니다. 오늘 밤은 웬일인지 쓸쓸해서 댁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잠깐 들른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자동차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요. 저쪽 길에서 내렸으니까요. 두 분 다 이미 주무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것은 사실이라고 여겨졌다. 농장 주인은 노동자들을 깨워 집합시키기 위해서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야 하므로 저녁 식사만 끝나면 곧장 잠자리에 들곤 했다. 게다가 하몬드의 자동차는 이튿날 방갈로에서 400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로보트 크루스비가 외출 중이었으므로 방 안에는 위스키도 쏟을 수도 없었다. 크루스비 부인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모르는 하인을 부르는 것도 무엇 하고 해서 그녀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가지러 갔다. 하몬드는 스스로 마실 것을 만들고는 파이프에 담배를 채웠다. 조프 하몬드는 식민지의 친구가 많았다. 지금은 49개를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이 지방에 처음 왔을 때에는 소년에 불과했다. 그리고 세계대전이 터지자 맨 처음으로 지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선에서도 용감히 싸웠다. 무릎에 부상을 입고 2년 후에 제대하여 다시 말레의 연방으로 돌아왔다. 그때는 수훈장과 전공 십자훈장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당구에 있어서는 식민지에서 으뜸가는 명수였다. 전에는 춤이나 테니스에 상당히 능했지만 이젠 춤은 출 수도 없고 테니스도 발이 자유스럽지 못해서 그 전만큼은 잘하지 못했으나 그래도 그는 누구에게나 허감도가 높은 선천적인 인기인이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아름다운 용모의 소유자로 매력적인 파란 눈과 보기 좋은 까만 고수머리를 갖고 있었다. 나이께나 먹은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이 사나이의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색을 너무 즐기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번 사건이 있은 후 그들은 그것뿌라는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자식 필시 그걸로 망신살 뻗칠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 하몬드 씨는 크로스비 부인에게 그 지방의 소식 즉 다가오는 싱가포리의 경마 소식 공우의 가격 그리고 이 근처에서 출몰하는 호랑이를 자기가 죽여 보이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뜨고 있던 레이스를 본국에 계시는 어머니 생일에 맞춰 보내드리기 위해 어느 날까지는 빨리 끝마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마치기 위해 다시 안경을 걸치고 베개가 놓여있는 작은 테이블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가 말을 걸었다. 그렇게 커다란 뿔테안경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왜 아름다운 분이 기를 써가면서 자기를 아름답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하시죠? 그녀는 이 말에 조금 움찔했다. 하문드가 이런 말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일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차라리 슬쩍 받아 넘기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빼어난 미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으신다면 저도 하는 수 없이 말씀드려야겠어요. 전 댁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시건 밉다고 생각하시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밉다니요. 원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부인을 대단히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데요. 하고 그녀는 비꼬는 어조로 대꾸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 머리가 좀 이상한 거죠. 그는 그는 껄껄 웃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그녀 바로 옆의 의자로 자리를 옮겼다. 그래도 부인께서는 이 손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부정하지 않으실 테죠.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제스처를 취했으므로 그녀는 가볍게 그를 밀어져치며 말했다. 쓸데없는 말씀하세요. 어서 저쪽 의자에 옮겨 앉으시고 온당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 주시든지요. 그러나 그는 까딱하지 않았다.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토록 당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냉정했다. 전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예 믿지도 않고요. 비록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걸 당신 입에서 듣고 싶진 않군요. 그의 말에 그녀의 놀라움이 한층 더 컸던 것은 그를 알고 나서부터 7년 동안 그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무렵에는 서로 꽤 만날 기회도 있었고 한 번은 병에 신음하는 그를 크로스비가 자동차에 태워서 그들의 반갈료로 데리고 온 일도 있었다. 그때 그는 두 주일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서로 취미가 다른 이유로 그저 안면이 있는 정도로 그쳤지 우정의 단계까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근 2-3년 3년 얼굴을 보는 일조차 거의 없었으며 이따금 테니스를 하러 온다든지 어느 농장주의 파티 석상에서 마주치는 일은 있어도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대하지 않는 일도 많았다. 그는 칵테일한 위스키를 또 한 잔 따라 마셨다. 이곳 세우기 전에 벌써 한 잔을 들이킨 것이 아닐까 하고 크로스비 부인은 생각했다. 어딘지 좀 미심쩍었고 그것이 어쩐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그가 술을 함부로 술잔에 마구 따르는 것을 쏘아보면서도 사근사근 타일렀다. 내가 당신이라면 이젠 그만 마시겠네요. 그는 벌컥 들이키고 나더니 술잔을 놓고서 도련히 말했다. 부인께선 제가 술에 취해서 이런 수다를 떠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뭐 그렇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건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첫눈에 부인에게 반했어요. 하지만 되도록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봤습니다. 끝내 입을 열고 말았군요. 부인 저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조심조심 베개를 밀어넣으며 자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하고 말했다. 지금은 갈 수 없어요. 마침내 그녀도 더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무척 머리가 나쁘시군요. 당신은 제 남편 외에 제가 사랑하는 남자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심지어 제가 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 같은 일은 좋아하지 않아요.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하인들을 불러 끌어내도록 하겠어요. 불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몹시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려 하였다. 베란다에 서라면 하인들의 귀에도 반드시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놓지 못하겠어요? 그녀가 펄펄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떠들 건 없어. 넌 이제 내 것이야. 그녀가 하인들의 이름을 고래고래 외쳐대자 그는 재빨리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아버렸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를 껴안고 열렬히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는 몸부림치면서 그의 불같은 입술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는 어찌 되었는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주고받은 이야기는 하나하나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의 그의 말은 공포의 안개를 거쳐 그녀의 귀청을 때렸던 것이다.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원하는 것 같았다. 열렬한 사랑의 맹세가 입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고는 줄곧 격렬한 포옹으로 그녀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어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굳건하고 억센 남자여서 그녀의 두 팔은 그의 양쪽 겨드랑이에 꽉 짓눌려 있었다. 몸부림을 쳐봐도 소용이 없었으며 그녀는 점점 맥이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남자의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닿자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끝내 그녀를 안아들었다. 발길질을 해보았지만 오히려 더 부둥켜 안길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어디론지 데리고 갈 작정인 모양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욕정에 불타고 있음을 그녀는 느꼈다. 그는 그녀를 침실 쪽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는 이젠 문명인이 아니라 야만인 이었다. 그러나 그는 급히 가다가 도중에 있는 테이블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무릎에 상처가 걸음을 다소 부자유스럽게 했던 데다가 여인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만 쾅하고 넘어져 버렸다. 그 순간 그녀는 몸을 빼서 소파 뒤로 도망치듯 달려갔다. 그도 번개처럼 일어나더니 다시 그녀에게로 덤벼들었다. 책상 위에 관청이 놓여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겁이 많은 여인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은 남편 로봇가 집을 비웠으므로 잠잘 때 침실로 가지고 가려고 놓아둔 것이었다. 그녀는 공포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무엇을 하였는지 자기도 몰랐다. 어느 순간 탕 하는 소리가 났다. 이어서 하몬드가 비틀거리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는 뭔가 외쳤다. 그가 무어라고 말한 것 같았으나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방에서 베란다로 비틀거리며 나갔다. 정신이 온통 뒤집혀 제정신이 아닌 그녀는 허위적거리며 그를 뒤쫓아 나갔다. 그렇다. 전혀 기억이 없으나 필경 그렇게 했음에 틀림없었다. 쫓아가면서 그저 연거푸 쏘았다. 한 발 한 발 또 한 발 그리고 마침내 여섯 발이 다 비도록 쏘아버렸던 것이다. 하몬드는 베란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피투성의 한 덩어리가 되고 만 것이다. 하인들이 총소리에 놀라서 달려왔을 때 그녀는 아직도 권총을 손에 쥔 채 하몬드 곁에 서 있었다. 하몬드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녀는 잠자코 그들에게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공포에 덜덜 떨면서 쪼그리고 서 있었다. 그녀는 권총을 손에서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묵묵히 침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녀가 침실로 들어가서 안에서 자물쇠를 잠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을 뿐 아무도 시체에 손을 댈 용기가 없었다. 다만 겁을 집어먹은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나지막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때 가까스로 우드머리 하인이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해온 중국인으로 분별이 있는 사람이었다. 크루스비는 오토바이를 타고 싱가포르로 떠났으므로 차고에는 자동차가 그대로 있었다. 그는 하인들에게 그것을 끌어내게 하였다. 지방 경찰서 부서장을 만나서 사건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권총을 집어들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지방 경찰서 부서장은 위더즈라는 사람으로 그곳에서는 35마일 떨어진 제일 가까운 도시의 교회에 살고 있었다. 그의 집까지는 한 시간 반쯤 걸렸다. 모두들 잠들어 있었으므로 우선 하인들을 깨워야만 했다. 이윽고 위더즈가 나왔으므로 그들은 용권을 말했다. 우두머리 하인은 증거물이라고 하면서 권총을 꺼내 그에게 보였다. 위더즈는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차를 불러서 곧장 그들의 뒤를 따라 인기적이 끊긴 도로를 달렸다. 크로스비덱 방갈로에 이른 것은 막 동이틀 무렵이었다. 그는 베란다에 계단을 달려 올라가다가 하몬드의 시체가 어젯밤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더니 주춤하고 발을 멈추었다. 그는 얼굴을 만져보았다. 얼음장 같이 차디쳤다. 부인께서는 하고 그는 하인에게 물었다. 그의 중국인은 침실 쪽을 가리켰다. 위더즈는 침실 쪽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두드려 보았다. 부인 하고 그는 불렀다. 누구세요? 부서장 위더즈입니다. 또다시 말이 끊겼다. 이윽구 자물쇠가 열리고 조용히 문이 열렸다. 그의 눈앞에 크루스비 부인이 서있었다. 잠자지 않고 있었는지 어젯밤 식사 때에 다회복을 걸친 그대로였다. 그녀는 말없이 선 채 지방경찰서 부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개의 하인이 저를 부르러 왔었습니다. 하몬드 건인데요. 어찌된 일인지요. 그 사람이 저를 능력하려 했기 때문에 쏘았습니다. 저런 그런데 좀 나와주십시오. 자세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저에게 잠시 여유를 주세요. 제 남편을 불러주세요. 위더즈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다. 게다가 자기의 평소에 하던 일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위급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몰랐다. 크루스비 부인은 끝까지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는 동안에 크루스비가 돌아왔다. 그러자 비로소 그녀는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사건의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 그녀는 이 진술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털끝 만큼도 달라진 적이 없었다. 조이스가 거듭 생각하는 것은 총을 발사한 수였다. 변호사로서 그는 크루스비 부인이 한 발이 아니고 여섯 발까지 발사한 점이 특히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시체의 부검 결과 여섯 발 중 네 발은 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은 마치 상대가 거꾸로지자 그녀는 그에게 탄한 전부를 쏘아버린 것처럼도 생각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앞에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정확한 그녀의 기억이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몽롱해졌다고 그녀는 말했다. 정신이 텅 비어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것은 자기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광란 상태였으리라고 수긍할 수도 있었지만 이 차분하고 침착한 부인과 그러한 자제력을 잃은 광란이라는 것은 도저히 결부시켜 생각할 수가 없었다. 조이스가 그녀를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흘렸지만 항상 조용하고 신중한 여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몇 주일 동안의 그녀의 침착성은 가히 놀랄만 했다. 조이스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제 아무리 점전을 뺀다 해도 여자에게는 어떠한 무서운 잔악성이 숨어있는지도 모르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중국인 직원이 들어오더니 유달리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마치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조심스럽게 조이스가 있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다. 좀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방해가 되지 않을 는지요. 이 직원이 애써가면서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것이 조이스에게는 언제나 작은 즐거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방긋 웃어보였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미묘하고 은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야기해보게나. 조이스의 눈이 문득 이 직원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왕지성은 왕지성은 그곳에서 유행의 첨단을 걷는 복장을 하고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에나멜 구두에다 화려한 실크 양말을 신고 있었다. 까만 넥타이에는 진주와 루비가 박힌 넥타이핀이 빛나고 있었고 왼손 무명지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끼고 있었다. 말숙한 신사복 호주머니에는 긍장 만년필이 꽂혀 있었고 코 허리에는 패가 없는 코 안경이 걸쳐져 있었다. 그는 조그맣게 허기침을 하고사는 입을 열었다. 드릴 말씀이라는 것은 로버트 크로스비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흠 그래? 사실 어떤 정보가 제 귀에 들어왔는데요. 그 정보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국면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보라니? 비고가 이번 참극의 불행한 희생자에게 보낸 편지가 한 통 있다는 겁니다. 흠 그건 뭐 별로 놀랄 일도 아닌데? 지난 7년 동안에 크로스비 부인이 가끔 하먼드에게 편지를 보낸 일도 있을 테니까. 조이스는 자기 직원의 머리가 총명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그가 지금 한 말에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거야 물론 있을 테죠. 크로스비 부인과 희생자는 분명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겠지요. 뭐 이를테면 만찬에 초대한다든지 테니스 시합에 신청이라든지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물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 편지라는 것이 하몬드가 죽은 바로 그날에 쓰여진 겁니다. 조이스는 속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가 왕지성과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짓던 즐거워 보이는 미소를 약간 띄고서 많이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만 있었다. 누구지? 그 사실을 자네에게 이야기한 사람은? 이건 어느 친구의 입을 통해서 안 사실입니다. 조이스는 더 이상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물론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분명 크루스비 부인은 그 창극이 있은 밤까지 몇 주일 동안 절대로 하몬드와는 편지 왕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죠. 그래 자넨 그 편지를 가지고 있나? 아니요. 그럼 그 내용은? 마침 그 친구가 사본을 줘서 갖고 있는데요. 보시겠습니까? 보여주게. 왕지성은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을 끄집어내었는데 그 지갑에는 서류와 싱가포르 달러와 그리고 담배값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혼잡함 속에서 그는 이윽고 얇은 노트용지 반장을 끄집어내서 조이스 앞에 놓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알은 오늘 밤 집에 없어요. 꼭 만나 뵈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열한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오시지 않으면 앞으로 어찌되든 전 몰라요. 집까지 차를 대지 마세요. 편지는 중국인이 외국어 학교에서 배운 흐르는 듯한 달필로 쓰여 있었다. 조금 더 이렇다 할 특색이 없는 글씨 그것은 불길한 내용과는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게 생각되었다. 자넨 이 편지가 그로스비 부인이 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이야기해준 친구의 인격을 충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쉽사리 알 수 있죠. 과연 부인이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쯤은 물론 크로스비 부인 자신의 입에서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이야기 시초부터 조이스 씨는 정중하고 침착한 직원의 얼굴 표정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에야 비로소 그 속에서 약간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크로스비 부인이 그런 편지를 썼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네. 변호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만입니다. 내 친구가 이야기를 제게 들려준 것도 실은 제가 이 사무실에 있는 관계로 이 편지가 검사에게 보고되기 전에 혹시 변호사님께서 이런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시지나 않나 하고 제게 기뜸해진 것뿐입니다.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지? 하고 조이스가 날카롭게 물었다. 물론 아시겠지만 하몬드가 죽은 후 그와 중국인 여성과의 관계가 드러난 것 같은데요. 이 편지는 지금 그 중국인 여성이 갖고 있답니다. 사실 이것이 하몬드에 대한 세평을 가장 악화시킨 원인이었다. 몇 달 동안이나 중국인 여성을 자기 집에 데리고 살았다는 사실이 탈론한 것이었다. 잠시 두 사람 다 입을 열지 않았다. 사실 할 말은 다 했으므로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속속들이 읽은 후였다. 하여간 고맙네. 잘 생각해보겠네. 감사합니다. 그럼 친구에게도 그렇게 전할까요? 자네가 연락을 취해두는 것이 좋겠네. 조이스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히 문을 닫고 조용히 방을 나가자 조이스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떠올랐다. 그는 특징이라건 하나도 없는 고운 필적으로 쓰인 크로스비 부인의 편지 사본을 응시하고 있었다. 막연한 의혹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것들은 너무나도 그를 혼란케 하는 의혹이었으므로 그는 억지로 머리에서 씻어내버리려고 애썼다. 반드시 그 편지에 관해 무슨 변명이라도 간단히 있어야 한다. 크로스비 부인이라면 즉석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변명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편지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모자를 썼다. 그가 사무실을 나올 때 왕지성은 책상에서 분주히 뭔가를 쓰고 있었다. 잠깐 다녀오겠네. 저 조지 리드씨가 2시에 오실 약속이 있는데요. 어딜 가셨다고 말씀드릴까요? 모른다고 해두게. 조이스는 열분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형무소를 방문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왕지성도 알아채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도 뻔히 알고 있었다. 지방 형무소에는 백인 부인을 수용할 설비가 없었으므로 크로스비 부인은 싱가포르로 호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부인은 조이스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왔다. 그녀는 야민 손을 내밀며 빙긋이 웃었다. 여전히 청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풍성하고 빛이 엷은 머리칼도 잘 다듬어져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인사를 했다. 정말 뜻밖이네요. 오늘 아침 이렇게 뵙게 된 건. 마치 자기 집에 있으면서 당장에라도 하인을 불러 손님에게 차를 대접할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다. 고맙습니다. 더할 나이 없이 건강해요. 즐거운 듯한 빛까지 힐끗 그녀의 눈썹을 스치고 지나갔다. 썩 좋은 휴양이 된답니다. 교도관이 나갔으므로 그들은 단둘이 되었다. 앉으시죠 하고 크루스비 부인이 말했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좋을지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가 그녀가 너무나 침착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온 용권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면이 있었다. 단정한 아름다움 이라고나 그러나 그 아름다움 이란 점잖은 예의범절에서 오는 것이지 사교계의 격식 따위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얼핏 보기만 해도 그녀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연약함이 도리어 일종의 야릇한 고상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야비한 것을 연상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다. 오후에는 로봇 가 와요. 그가 몹시 기다려지는 군요. 그녀는 즐거운 듯 명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가엾게도 로봇 에겐 여간 큰 타격이 아닌가 봐요. 이제 며칠 있으면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이젠 닷새 남았습니다. 그렇죠. 전 요즘 매일 아침 잠을 깰 때마다 또 하루가 다가왔다고 스스로 나 자신에게 이른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학교 다닐 때 방학을 학수고대하는 바로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건 염려 없으시겠지요. 즉, 그 사건이 있기 전 몇 주일 동안 부인과 하몬드 씨와의 사이에는 일절 교류가 없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것이 맥파렌 시댁에서 열린 테니스 모임에서 였고 그것도 두어마디 말을 건넸을 뿐이에요. 아시다시피 거긴 테니스 코트가 둘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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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번도 짝이 된 적이 없는걸요. 그럼 편지를 보내신 일도 없나요? 네, 물론입니다. 틀림없겠지요? 그녀는 쌩끗 웃으며 대답했다. 네, 틀림없습니다. 만찬이나 테니스 경기에 초대하는 일 외에는 편지를 쓸 일도 없고요. 그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은 지가 여러 달이 됐어요. 한때는 상당히 친하게 지내셨다는데 초대하는 걸 일절 그만두신 것은 또 어찌된 영문인지요. 크로스비 부인은 야윈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사람이란 역시 실증이 나는 일도 있죠.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과는 이렇다 할 같은 취미도 없었고요. 하긴 그가 아플 때에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보살펴드렸죠. 하지만 지난 1, 2년 동안은 몸도 거뜬히 나왔고 더구나 그 사람은 인기가 대단해서 이일저일 분주하신 걸 괜히 자꾸 초대해서 괴롭힐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것뿐인가요. 크로스비 부인은 잠시 머뭇거렸다. 좋아요. 속시원히 말씀드리겠어요. 실은 항운드 씨가 중국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 부부에게도 들어왔죠. 그랬더니 제 남편이 그런 놈은 절대로 집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더구나 저도 그 여인을 전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조이스는 팔걸이 의자에 걸터앉아 턱을 손으로 갠 채 뚫어지게 크로스비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주먹이 적중에서 그런 것이었을까.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순간이기는 했으나 도련 까만 눈동자 속에 갑자기 붉은 빛이 감돌았다. 분명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조이스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열 손가락 끝을 합쳐모으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부인 그럼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인의 필적으로 조프 하몬드 씨에게 보낸 편지가 한 통 있답니다. 조이스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서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그러나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뿐더러 얼굴빛도 변함이 없었다. 그저 잠시 후에 그녀가 대답했다. 뭐 하긴 전에는 자주 편지를 보낸 적도 있었어요. 무슨 초대니 해서 그리고 하몬드 씨가 싱가포르에 간다는 걸 알면 겸사겸사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도 드리곤 했죠. 아니 그 편지라는 게 남편께서 싱가포르에 가서 집을 비우게 되니 꼭 와달라는 건데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제가 그런 짓을 하다니요. 하여간 한 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이스는 호주머니에서 그 편지의 사본을 꺼내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녀는 힐끗 보고서 미소를 짓더니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었다. 이건 제 필적이 아닌데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를 그대로 베낀 사본입니다. 그녀는 다시 글귀를 읽기 시작했다. 그 내용을 읽는 사이에 그녀의 얼굴에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헬스칸 얼굴이 보기에도 끔찍한 얼굴로 변했다. 새파랗게 질린 듯 했다. 얼굴은 험상극게 웃는 모양을 띄었다. 그 얼굴은 조이스를 노려보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어쨌다는 거예요? 하고 그녀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입안이 바싹 말라서 목신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점은 부인에게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맹세할 수 있어요. 결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진정하시지요. 가령 진짜가 말입니다. 부인의 필적이었다면 아무리 부정하셔도 소용없으니까요. 그건 위조예요. 그렇다고 증명하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진짜라고 하는 증명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녀의 야인몸이 몹시 떨렸다. 그러나 이마에서는 구슬같은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에 땀을 닦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편지를 보면서 조이스를 힐끔 견눈질로 살폈다. 날짜가 적혀있지 않군요. 제가 쓴 것인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몇 해 전에 거실런지도 모릅니다. 잠깐 기다리신다면 기억을 다듬어 보겠어요. 날짜가 없으리라는 건 뻔히 알고 있었지요. 가령 이 편지가 검사의 손에 넘어가는 날에는 검사는 하인들을 엄하게 신문할 겁니다. 그러면 하몬드 씨가 죽은 날 누가 이 편지를 그에게 전했나 하는 것쯤은 아주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크로스비 부인은 두 손을 꾹 쥐더니 의자에 갈타앉은 채 비틀거렸다. 그녀가 졸도하지는 않을까 하여 그는 움찔했다. 아니에요. 결코 전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조이스는 잠시 잠자고 있었다.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부인의 얼굴에서 시선을 옮겨 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시다면 이 문제는 이상 더 여쭤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는 겨우 침묵을 깨뜨리고 천천히 말했다. 만약 이 편지의 소유인이 이걸 검사의 손에 넘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부인께서도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녀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으나 그는 일어서려고 는 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꽤 오래 기다린 것처럼 느껴졌다. 크로스비 부인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녀는 소리 하나 없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더 하실 말씀이 없다면 전 사무실로 가봐야 겠습니다. 가령 타인이 그 편지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고 그녀가 불쑥 물었다. 용쾌도 거짓말을 꾸며 됐다고 생각할 테지요. 하고 그는 퉁량스럽게 말했다. 언제요? 부인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죠. 지난 석 달 동안 하몬드 씨와는 일절 교제가 없었다고요. 네. 모든 것이 제겐 커다란 충격이어서 그날 밤 이른 마치 무서운 악몽과 같아요. 의심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대수롭지 않은 걸 잊었다고 해서 그건 좀 거북스러운 데어 부인 부인 부인께서는 그날 밤 하몬드 씨와의 대화를 그토록 또렷하게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중대한 점 즉 그날 밤 그는 부인으로부터 초대를 받고서 방갈로를 찾아왔다는 이런 일을 까맣게 잊으셨다고 하시는 겁니까? 잊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이것만은 말씀드리기 거북했어요. 그 사람이 저의 초대를 받아서 왔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 있었고 더구나 하몬드 씨와는 일절 교제가 없었다고 한 번 말씀드린 이상 끝까지 우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녀는 그녀는 그 감탄할 만한 침착성을 되찾아서 조이스의 꾸찍꾸찍 해묻는 듯한 시선을 선선히 받아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에는 두 손을 드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선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즉 왜 하필 로버트 씨가 집을 비운 바로 그날 밤에 불렀는가 하는 그녀는 정면으로 빤히 변호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무렇지도 않은 눈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의 잘못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눈이었다. 그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눈물에 젖어서 반짝이고 있었다. 음성도 깨어져서 금이 간 것처럼 들렸다. 사실은 로버트를 깜짝 놀랄 정도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것이랍니다. 다음 달에 그의 생일이 들어 있어요. 그이가 새 옆총을 몹시 탐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사냥 도구에 대해서는 백지나 다름없고 해서 조프와 의논하려고 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주문할까 해서요. 아마 아직도 편지 내용을 분명하게 상기치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황급히 말했다. 부인이 말입니다. 그리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역총을 구입하는 의논에 응해달라는 그저 그저 그것만으로 이런 편지를 쓴 거라고 부인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긴 좀 엉뚱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흔히 그렇게 쓴답니다. 그거야 저도 무척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고 그녀는 미소를 짓더니 게다가 그이가 앓고 있을 때 전 마치 친어머니처럼 간호해드린 일도 있고 결국 조프 하몬드 씨와 친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죠. 로봇이 없는 동안에 불렀다는 것도 남편이 그런 놈은 한 발짝도 집에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조이스는 언제까지나 한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치료했다. 일어나서 방 안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고 적절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앉아있던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잠옷 엄숙한 음성으로 천천히 말을 꺼냈다. 부인 이건 부인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제게는 설명이 필요한 점이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인께서는 하몬드 씨가 쓰러진 뒤에도 탄환을 네 발이나 더 그의 몸에 발사하셨어요. 이건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연약하고 공포에 떠는 여인 더구나 평소에는 자제심이 강하고 상냥하고 교양이 있는 여인이 그렇게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노발대발하여 미쳐 날뛰었다는 이런 것은 말입니다. 물론 있을 수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지요. 하몬드라는 남자는 모두들 좋아하는 대체로 평판이 좋은 인간인 것 같았습니다만 부인께서 정당방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러한 행동도 유발시킬 만한 위인이라는 것도 충분히 증명해 보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뒤에 비로소 드러난 사실 즉 그가 중국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둘도 없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모처럼 그에게 쏟을만한 동정까지도 빼앗아가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추한 관계가 널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반감이라는 것을 크게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남편께 무죄 속방은 틀림없다고 말씀드렸답니다. 그저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한 빈말은 아니었어요. 배심원조차 법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꼼짝달싹하지 않았다. 흡사 뱀에게 홀려 움직일 수 없는 참새와 같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조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편지 하나로 사건의 양상은 일변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부인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물론 법정에선 부인의 변호사로서 나설 작정이죠. 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그대로 믿어둔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부인을 위하여 변론을 늘어놓겠습니다. 하긴 제 자신이 당신의 진술을 믿고 있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의 임무라는 것은 법정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품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법정에 납득시키면 그걸로 족합니다. 변호사 개인으로서는 의뢰인의 죄의 유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전혀 문제 바뀌니까요. 그때 크루스비 부인의 눈 속에 미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이것에는 그도 놀랐다. 화가 취민 그는 다소 냉랭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럼 하몬드 씨가 부인을 방문한 것은 오로지 부인의 간절한 부탁 뭐라고 할까요 히스테릭 하다거나 할 간청 그걸로 왔다는 것 이것만은 설마 부정하시지 않겠지요. 크루스비 부인은 잠깐 머뭇거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그건 당장 알 수 있어요. 내 집의 하인 하나가 이 편지를 그 사람의 방갈로에 전하러 갔다는 것은 자전거로 갔었거든요. 부인 세상 사람들을 부인 이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편지는 지금까지 누구의 머릿속에도 떠오르지 않던 새로운 의심을 그들에게 품게 할 겁니다. 이 사본을 읽었을 때 제 자신이 어떻게 생각했나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로서는 오로지 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필요한 것 그저 그것만 들으면 그만 입니다. 크루스비 부인의 얼굴이 금세 공포로 인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사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몬드 씨를 죽인 것이 정당 방위가 아니라고 결정되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배심원의 의무일 테니까요. 죄명은 살인죄고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재판장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이 물었다. 증거가 뭔데요? 글쎄요. 무슨 증거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인께서 아시겠죠? 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가령 일단 의욕이 생긴다. 취조가 시작된다. 그래서 하인들을 심문하게 된다면? 글쎄요. 우시다. 무엇이 튀어나오는지요. 벼랑간 그녀는 휘청휘청하더니 그가 미쳐 부축할 겨를도 없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기절을 한 것이었다. 그는 물이라도 없을까 하고 방안을 두리번거려 보았으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부인을 바닥에 눕히고서 끌어앉아 그녀가 의식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는 그 속에 끔찍한 공포의 빛을 보고서 몹시 당황했다. 가만히 계세요. 곧 회복될 겁니다. 설마 사형이라니 도와주시겠죠? 하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는 병적인 울음을 터뜨렸으므로 그는 마지막으로 달려려들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잠깐만요. 그녀의 용기는 정말 놀랄만했다. 다시 침착해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그의 눈에도 또렷이 보였다. 이윽고 다시 조용한 태도로 돌아갔다. 일으켜 주세요.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었다. 그리고 팔을 잡고 의자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피로한 듯이 걸터 앉았다. 잠깐만 아무 말씀 말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것은 그에게 뜻밖의 말이었다. 그녀는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어쩐지 저는 추잡한 짓만 저지른 것 같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편지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소유인이 팔 생각이 없다면 일부러 제게 그런 이야기를 들고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인이 누군가요? 하몬주 씨와 동거하고 있던 그 중국인 여자입니다. 순간 크로스비 부인의 뺨 언저리에 화색이 도는 것 같았다. 엄청나게 비싼 값을 요구할까요? 상당히 빈틈없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지간히 내지 않으면 손에 넣긴 어려울 겁니다. 그럼 저더러 사형을 받으라는 말씀이세요? 이쪽에 불리한 증거품을 이쪽 손아귀에 넣는다는 것이 그렇게 식은죽 먹듯이 쉬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증인을 매수하는 거나 진배 없는 일인데도요? 애당초 부인께서는 꿈에도 그런 말씀을 꺼낼 처지가 못됩니다. 그럼 도대체 전 어찌 되는 건가요? 법을 따를 뿐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였다. 심한 전율이 그녀의 온몸을 흘러갔다. 이젠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겠어요. 물론 정당하지 않은 것을 부탁드릴 자격도 없어요. 조이츠은 조이츠은 눈물에 젖은 그녀의 음성을 전혀 예기치 못했다. 더욱이 평소 그녀의 자제력을 알고 있는 만큼 그것은 한층 더 애절하게 그의 가슴을 울렸던 것이다. 그녀의 눈은 애원하듯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만약 이 호소를 물리쳐버린다면 어떨까? 그는 평생토록 저 눈에 괴로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기야 가엾은 하몬드가 되살아날 수 없다. 이 편지의 진정한 사정은 무엇일까? 그저 그 편지만으로 그녀가 봉변을 당하지도 않고 하몬드를 죽였다고 속단하는 것은 공평치 못한 것 같았다. 그도 오랜 세월을 동양에서 살아왔고 그의 직업적 판단력도 20년 전에 그것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물끄럼이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 그는 이렇게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목에 걸리는 것 같아서 크루스비 부인에게 어렴풋이 분노까지 느껴졌다. 그는 말을 꺼내기가 조금 거북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신 남편은 사정이 어떨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군요.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 그녀는 재빠르게 그에게 시선을 던졌다. 주식회사 주식도 꽤 있고 두 개의 고무농장 쪽에도 약간의 주식이 있으니까 돈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엇에 소용된다는 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그녀는 잠시 잠잠고 있었다.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눈치였다. 그이는 아직도 절 사랑하고 있어요. 저를 구해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거예요. 굳이 그 편지를 남편에게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조이스는 약간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 재빨리 말을 이었다. 제 남편 로버트와는 꽤 오래된 친구시죠. 저 때문에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제 남편을 위해서 한 번도 당신께 폐를 끼친 적이 없는 남편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조이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하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충격을 받아 안색이 헬스크해진 것처럼 보였으나 그래도 그녀는 용쾌도 그를 배웅하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정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쳐서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조이스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방에 가만히 틀어박혀서 생각에 잠겨있었다. 야릇한 공상이 연달아 솟구쳤다. 그는 우싹 몸을 떨었다. 이윽고 예상한 대로 가만가만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왕지성이 들어왔다.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려던 참인데요. 아 그래 좋아. 그 전에 무슨 용건이라도 있으시지 않은가 해서 뭐 별로 없어요. 리드씨와 다시 약속을 해두었겠지? 네 3시에 오시겠답니다. 알겠네. 왕지성은 돌아서 문까지 걸어가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손잡이에 얹었다. 그러다가 돌연 무엇이 생각난 것처럼 휙 돌아섰다. 제 친구에게 전달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제법 유창한 영어를 지껄이는 왕지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R 발음은 잘 되지 않는지 FRIEND를 FRIEND라고 발음하는 것이었다. 무슨 친구 말인가? 크로스비 부인이 죽은 하몬드씨에게 붙인 편지권 말입니다. 아 깜빡 잊었군 그래.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런 편지는 쓰신 적이 없다네. 필시 무슨 위조겠지. 조이슨은 호주머니에서 사본을 꺼내 왕지성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수작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그러면 가령 이 친구가 그 편지를 검사의 손에 넘겨준다 해도 이해는 없으시겠죠? 물론 없고 말고 하지만 도대체 그런 수작을 해서 자네 친구는 도대체 무슨 덕을 본단 말인가 알 수가 없는 걸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 그것을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결코 그걸 방해놓는 사람은 아니라네 왕지성군 변호사와 중국인 직원과의 시선이 부딪혔다. 두 사람의 입술에는 미소의 그림자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로버트 크로스비 사건은 이런 편지가 튀어나오면 이쪽에는 대단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왕지성이 말을 받았다. 자네의 그 법률적 통찰력에는 늘 탐복하고 있다네 왕지성군. 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친구에게 말해서 그 중국인 여성 더러 그 편지를 우리 쪽에 양보해달라고 말을 붙여보면 일이 훨씬 쉬워질 것 같은데요. 조이스는 부질없이 종이 위에 사람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자네의 친구라는 사람은 장사치지? 자네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편지를 내놓을 불성 싶은가? 친구가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국인 여자거든요. 제 친구는 이 여자와는 친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워낙 무식한 여자여서 친구가 가르쳐주기 까지는 그 편지의 가치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친구는 그 값어치를 얼마로 보고 있나? 저 1만 달러 입니다. 1만 달러? 여보게 자네는 대간절 크로스비 부인에게 어디서 1만 달러라는 거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 편지는 위조라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망디성의 얼굴을 쳐다봐요. 왔다. 중국인 지거는 이 일갈에도 태어나였다. 여전히 책상 곁에 공손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크로스비 씨는 보통 고무농장의 줄을 8분의 1 그리고 셀란탄강 고무농장의 줄을 6분의 1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담보로 하신다면 돈을 융통해드려도 좋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넨 꽤 발이 넓군 그래. 여보게 어리석은 짓은 작작하라고 그 친구들에게 일러주게. 생각해보면 식은 죽 먹기로 변명할 수 있는 편지가 아닌가. 5천 달러 5천 달러 이상은 한 푼도 더 낼 수 없네. 나로서도 그런 걸 크로스비 씨에게 말할 처지도 못되고. 사실은 그 중국인 여성은 그 편지를 별로 팔고 싶지는 않은가 봅니다. 친구가 겨우 납득시켰다던데요. 아마도 그 값 이하로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될 겁니다. 조이스는 왕지성의 얼굴을 그렇다 적어도 3분 동안이나 들여다보았다. 왕지성은 그의 샅샅이 살피며 파고드는 시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히 받아 넘기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눈을 쫙 내리깐 채 좀처럼 공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조이스는 그라는 인간을 잘 알고 있었다. 왕지성 정말 깜찍한 녀석이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구전을 얼마나 먹을 작정일까. 1만 달러면 상당히 거금인걸. 하지만 크로스비시인은 부인을 사형당하게 하느니보다 그 돈을 지불하실 텐데요. 틀림없이. 다시 조이스는 말문이 막혔다. 이 왕가 녀석의 꿍꿍이 속을 알 수가 없다. 좀처럼 싸게 팔려고 하지 않는 걸 보면 어지간히 확실한 근거를 잡고 있음에 틀림없다. 1만 달러라는 금액도 누가 조정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로버트 크로스비의 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라는 걸 뻔히 알고서 하는 수작이었다. 지금 그 중국인 여자는 어디 있나? 제 친구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여기로 와줄 수 있나? 이쪽에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제가 안내해드리죠. 편지는 그녀가 당장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워낙 무식하다 보니 수표라는 것도 전혀 모른답니다. 난 수표로 줄 생각이 아니네. 지폐를 갖고 가겠네. 그리고 저 1만 달러 이하라면 도리어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게 될 겁니다. 잘 알겠네. 그러면 점심을 먹고 친구에게 들러서 그렇게 말해놓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밤 10시 클럽 앞에서 기다려주게 알겠습니다. 왕지성은 조이스에게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다. 조이스도 점심 식사를 하러 클럽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로버트 크로스비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혼잡한 테이블에 앉아있었으므로 조이스는 빈자리를 찾아서 그의 옆을 지나다가 어깨를 살짝 치면서 말했다. 나가시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편리할 때 알려주시죠. 어떻게 말을 꺼낼 것인가는 이미 결심이 서있었다. 조이스는 식사를 마치고 브리지 게임을 하면서 클럽에서 사람들이 나가기를 기다렸다. 이 문제로 크로스비를 그의 사무실로 불러들이고 싶지는 않았다. 이웃고 크로스비가 카드룸에 들어오더니 게임이 끝날 때까지 줄곧 쳐다보고 있었다. 다른 패들이 각기 용물을 보기 위해 흩어지자 그들은 단둘이 되었다. 좀 낙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이스는 될 수 있는 대로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말문을 열었다. 사실은 하몬드 씨가 비살되던 밤 부인께서 그에게 집에 와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셨나 봅니다. 허 천만의 말씀을 하고 크로스비가 펄쩍 뛰면서 말했다. 아내는 진술에서도 줄곧 주장하고 있지 않소 하몬드와는 일절 교제가 없었다고 더구나 나 자신이 알고 있는데 아내는 지난 두 달 동안 그 녀석 낯짝을 대한 적이 없는걸요. 하지만 어쨌든 그 편지라는 게 있거든요. 하몬드 씨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그 중국인 여자가 갖고 있답니다. 부인께서는 당신 생일에 선물을 하고 싶어서 그걸 사는데 하몬드의 도움을 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극 직후에 부인께서는 감정이 격한 나머지 그걸 까맣게 잊으셨는데 일단 하몬드 씨와는 일절 교제가 없었다고 하신 이상 새삼스럽게 그건 거짓말이었다고 말씀하시기는 거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딱한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크루스비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넓적하고 붉은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여실히 드러났다. 조이스는 그가 눈치코치도 없는 바보 같은 녀석 같아서 한편으로 안심도 되었으나 동시에 분통이 터질 노리시기도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어리석담. 조이스는 바보에게만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래로 아내를 극진히 생각하는 크루스비의 마음은 이 변호사의 부드러운 마음을 건드렸다. 크루스비 부인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한 것은 확실히 요점을 찌르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만약 이 편지가 검사의 손으로 넘어가는 날에는 일은 매우 거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인께서는 거짓말을 꾸몄고 그래서 그 거짓말을 설명해보라고 할 겁니다. 하몬드 씨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아서 왔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지니까요. 배 시몬의 의견도 상당히 흔들릴 걸로 생각됩니다. 조이스는 조금 망설였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그를 위해서 이렇게 중대한 것을 해치우려고 벼르고 있는데 정작 그 장본인은 문제의 중요성을 도무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소나마 고충을 생각해준다 해도 고작 해야 변호사로서 직업상 아무나 하는 당연한 것을 조이스 역시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로스비씨 당신은 저의 변호 의뢰인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편지는 세상 없어도 이쪽 손에 넣어야 하겠습니다. 그거야 물론 막대한 돈이 들겠지만요. 그렇지만 않다면 애당초 당신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 얼마인가요? 1만 달러입니다. 허 그건 또 우라지게 비싸군 그래 비싸군 그래 이 불경기에 그건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될 수는 있을까요? 그야 되겠지요. 주식회사의 주와 내가 관계하고 있는 두 개의 고무농장을 담보로 한다면 차라리 매도우즈에서 융통할 수 융통할 수 있겠지요. 그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절대로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부인의 석방을 바라신다면 크루스빈은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고 입이 야릇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얼굴빛은 이젠 자줏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아내는 떳떳이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설마 아내가 유죄가 된다는 건 아니겠지요? 사회의 해충같은 놈을 없앴다고 해서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사형은 아닐 겁니다. 다만 살인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겠죠. 그 말에 그의 둔한 머리에서도 겨우 어떤 일이 희미하게나마 깨우쳐지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암흑이 드리워진 머릿속을 번개가 한 번 번쩍이고 지나갔다거나 할까. 그는 다시 본래의 암흑으로 돌아갔지만 다만 무엇인지 보았다고 까지는 못할지 언정 어렴풋이 그거라고 인정할 정도의 기억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조이스는 크로스비의 커다랗고 붉은 손 지금까지 그가 해온 일로 인해 거칠 대로 거칠고 굳어진 손 그것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아내는 도대체 무엇을 선물로 주려고 했을까요? 부인 말씀으로는 새로운 엽총이라고 하시더군요. 다시 한 번 그의 붉은 얼굴이 더욱 빨개졌다. 돈은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그의 음성은 조금 이상하게 울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목구멍을 꽉 졸라매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오늘 밤 10시 입니다. 6시경에 저희 사무실까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가는 겁니다. 돈은 제가 갖고 가지요.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초이스는 날카롭게 상대방을 쏘아 보았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제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봐요. 내 돈이 아니요. 같이 가겠습니다. 조이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두 사람은 일어나서 악수를 했다. 조이스는 물끄러미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10시에 다시 텅 빈 클럽에서 만났다. 다 마련되셨습니까? 조이스가 물었다. 그럼요. 돈은 호주머니에 들어있소. 그럼 가봅시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다. 이젠 잠잠해진 광장에 조이스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차에 있는 데까지 오자 왕지성이 어떤 집의 그림자로부터 나왔다. 그는 운전수 옆에 자리를 잡고서 길 안내를 하고 있었다. 차는 유럽 호텔 앞을 지나서 선원의 집 옆을 꺾어 올라가 빅토리아가로 나왔다. 여기는 아직도 중국인 상인이 점포를 열고 있어서 건달패들이 빈들거리고 있었고 차도에는 인력거며 자동차며 마차의 왕래가 어쩐지 분주한 공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벼랑간 차가 멎더니 왕지성이 돌아다보고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걷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그는 총총이 걸어갔다. 두 사람은 조금 떨어져 따라갔다. 여기 입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들어가서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는 한 상점으로 들어갔다. 중국인 서너 명이 카운터 뒤에 서있었다. 가게에는 상품이라고는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팔고 있는 것일까 의심스러운 그런 상점이었다. 왕지성이 흰 비옷을 입고 가슴에는 커다란 금줄이 보이는 몸집이 뚱뚱한 사람과 소곤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나이는 힐끗 바깥 어둠 속을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왕지성의 손에 열쇠를 넘겨주었다. 왕지성이 나왔다.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에게 손짓을 하더니 그대로 상점 옆 입구로 사라졌다. 그들도 따라 들어가 보니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성냥을 켜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빈틈없는 녀석이었다. 자 올라오십시오. 왕지성이 성냥으로 그들의 발밑을 비춰주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그의 뒤를 따라 손으로 더듬거리며 올라갔다. 2층으로 올라가더니 그는 어떤 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가스등에 불을 붙이고서 들어오라고 말하였다. 조그맣고 네모난 방이었다. 창은 하나밖에 없었고 가구라고는 매트를 깐 낮은 중국 침대가 두 개 그저 그것뿐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정교한 자물쇠가 딸린 큰 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아편용 파이프가 놓여있는 쟁반이 하나 그리고 램프가 하나 놓여있었다. 방 안에는 씁쓸한 아편 냄새가 가늘게 감돌고 있었다. 그들이 걸터 앉자 왕지성이 담배를 꺼내어 두 사람에게 권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아까 카운터 뒤에 있던 뚱뚱한 중국인이 들어왔다. 그는 제법 유창한 영어로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서는 왕지성과 나란히 앉았다. 중국인 여자가 곧 올 겁니다. 왕지성이 말했다. 점포에서 일하는 소년이 차 주전자와 잔을 담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 중국인이 두 사람에게 차를 권했지만 크루스비는 사양했다. 두 중국인은 나직나직 뭐라고 수근거리고 있었지만 크루스비와 조이스는 덤덤이 앉아있었다. 마침내 문 밖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부르는 듯한 소리가 나자 중국인이 일어나서 문간으로 갔다. 그는 문을 열고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 조이스는 여인을 보았다. 하몬드가 죽은 후 어지간히 이야기는 들었지만 본 적은 없었다. 몸집이 뚱뚱한 편이고 나이도 그리 젊지도 않았다. 넓적하고 둥감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었다. 엷은 남색 자켓에다 흰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복장은 유럽식도 아니오 또한 중국식도 아니었다. 그러나 발에는 비단으로 만든 귀여운 중국신을 신고 있었다. 목에는 무거운 금줄을 걸치고 팔목에는 금팔찌를 하고 귀에는 금 귀걸이를 달고 새카만 머리칼에는 정교하게 만든 핀을 꽂고 있었다. 그녀는 느릿느릿 스스로 믿는 바가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어쩐지 무거운 걸음걸이로 돌아와서 왕지성 옆에 있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왕지성이 그녀에게 뭐라고 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두 백인을 싱겁게 바라보았다. 이분이 편지를 갖고 계신가 하고 조이스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왕지성이 대답했다. 크로스비는 아무 말 없이 호주머니에서 오백달러짜리 지폐뭉치를 꺼냈다. 그는 스무장 세워서 그것을 왕지성에게 넘겨주었다. 들림없나 세어보시오. 왕지성은 세어보고 다시 그것을 뚱뚱한 중국인에게 넘겼다. 들림없습니다. 중국인은 중국인은 다시 한 번 세어본 다음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 뭐라고 말을 하자 그 여인은 그녀의 품속에서 편지를 하나 꺼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왕지성에게 넘겨주었고 왕지성은 잠시 훑어보더니 이것이 진짜 원본입니다. 하며 조이스에게 편지를 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옆에서 크로스비가 확 낚아채면서 말했다. 그것을 내게 보여주시오. 조이스는 그가 읽어내려가는 것을 빤히 보면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손을 내밀었다. 제가 간직하고 있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크로스비는 편지를 정성스레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아닙니다. 내가 간직하지요. 여간 비싼 물건이 아니니까. 조이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 명의 중국인은 이 사소한 언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조이스가 일어섰다. 오늘 밤 제게 또 무슨 용무가 있으신지요. 왕지성이 물었다. 없네. 그는 왕지성이 약속한 자기 몫의 돈을 받기 위하여 뒤에 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크로스비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그럼 나가볼까요? 그 말에 크로스빈은 잠자코 일어섰다. 중국인이 앞서가서 문을 열었다. 왕지성이 타다 남은 양초에 불을 붙여서 층계를 비춰주었다. 두 명의 중국인은 한 길까지 배웅하여 주었지만 여인은 홀로 남아 덤덤이 침대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큰 길가에 이르자 중국인들은 헤어져 다시 2층으로 돌아갔다. 그 편지를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조이스가 크로스비에게 물었다. 간직해 두겠어요. 그들은 차가 기다리고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 조이스는 타지 않겠느냐고 권해보았으나 크로스비는 고개를 내져었다. 아니요. 걸어가겠소. 하더니 그는 조금 망설이며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사실 하몬드가 죽은 날 밤 내가 싱가포르에 갔던 것은 엽총을 팔겠다는 한 친구로부터 그걸 사들일 목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총총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재판은 조이스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회심원들은 말하자면 레즐리의 무죄를 결정하고 법정에 들어선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을 간단하고도 솔직하게 말했다. 검사는 온호한 인물이어서 그는 자기가 담당한 업무를 결코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꼭 필요한 신문조차 불쾌하다는 듯이 억지로 하고 있었다. 그의 농고에 이르러서는 도려 변호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었다. 그리고 배심원의 판결도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 순간 초만원을 이룬 재판정의 방청객에서 일어난 요란한 환호의 폭풍을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재판장은 크로스비 부인에게 축사를 했고 그녀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몬드의 행위를 가장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었던 것은 조이스 부인 이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충실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출발할 준비가 될 때까지 두 사람 다 자기 집에 머물러 있기를 주장한 것도 그녀였다. 자신이 친구로 생각하는 레즐리를 그렇게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 집으로 돌려보낸 다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것은 열두시 반이 조금 넘은 무렵 이었다. 조이스의 집에 이르렀을 때는 굉장한 점심 식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칵테일도 준비되어 있었다. 조이스 부인의 칵테일 솜씨는 일품이어서 말레의 연방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뛰어났다. 부인은 레즐리의 건강을 위해 축비를 들었다. 그녀는 원래 수다스럽고 쾌활한 여인이었는데 오늘은 특히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별로 미심쩍어 하지도 않았다. 조이스는 늘 말수가 적었고 나머지 두 사람도 오랫동안의 마음고생으로 녹초가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신이 나서 혼자 떠들어대고 있었다. 커피 커피가 나왔다. 자 어때요 이제 좀 쉬셔야죠 하고 그녀는 명랑하면서도 서두르는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 그리고 차를 다 드신 후에 제가 두 분을 모시고 바닷가로 드라이브 해드리겠어요. 조이스는 점심 식사를 집에서 한다는 것은 전혀 예외였으므로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다. 부인 전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고무농장으로 돌아가야 겠습니다. 크로스비가 말했다. 설마 지금 바로 가시겠다고요? 네 지금 당장입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도 없고 또 급한 용무도 있고 해서요. 하지만 제 부인 레즐린은 우리 계획이 설 때까지 여기에 머물도록 해주신다면 여간 고맙지 않겠습니다. 조이스 부인이 말을 꺼내려 했으나 조이스가 가로막았다. 용무가 있으시다면 할 수 없지요. 끝내야 하니까. 변호사인 조이스의 어조는 이상할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조이스 부인이 재빨리 자기 남편을 보았고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크루스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도록 지금 당장 떠나야겠습니다. 하고서 크루스비는 식탁에서 일어났다. 배웅해 주겠지 레즐리 네 그럼요. 그들은 함께 식당을 나갔다. 너무 무정하다고 생각해요. 레즐리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쯤은 크루스비 씨도 아실 텐데. 조이스 부인이 투덜거렸다. 뭐 부득이한 일만 없다면야. 그 친구도 설마 떠나겠소. 전 레즐리 방이 준비되었나 가보겠어요. 아마 쉴 것 쉬고 싶겠죠. 부인이 방을 나가자 조이스는 다시 걸터 앉았다. 이었고 크루스비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마당의 자갈이 자박자박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그는 일어나서 응접실로 갔다. 크루스비 부인은 방 안 한복판에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서있었다. 손에는 한 장에 펼쳐진 편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곧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가 들어가자 부인은 힐끗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죽은 사람과 같은 창백한 얼굴이었다. 남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조이스는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편지를 빼앗아 들었다. 성냥을 켜서 종이에 불을 붙였다. 그녀는 편지가 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게 되자 그는 타일을 깐 바닥에 편지를 떨어뜨렸다. 두 사람은 종이가 곱슬곱슬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발을 들어 산산이 부서지도록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빤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야릿한 표정이 역력했다. 경멸인가 아니면 절망인가 조이스는 알 수가 없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몬드가 제 애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조이스는 미동도 않고 묵묵히 서 있었다. 이맨 ذadin vers 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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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